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 들으신 곡은 오렌지라는 곡인데요 죄송합니다 4월인데요 오늘 평일 공연이라 사실 이만큼 오실 줄 몰랐는데 정말 깜짝 놀랐어요 오늘 많이 날씨가 추워졌는데 다들 따뜻하게 입고 오셨나요? 네 저희 첫 공연인데 사실 긴장될 줄 몰랐는데 생각보다 긴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추운 건지 떨려서 떨리는 건지 헷갈리더라고요 저희 첫 공연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저희의 성장일기를 함께 지켜주실 분들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, 좋아요와 팔로우를 집에 가실 때 꼭 눌러주신다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 곡은 오렌지라는 곡인데 바로 들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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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registع Chung 아직도 아직도 난 전하고 그 순간을 흘려 아직 모든 동물 흘려 나아가 싶어 우리가 그쪽 듣고 싶지 않은 변질로 아멘 2 으 으 으 으 으 으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